안녕하세요. 서울 북한산에서 북선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변에 죽어있는 나무를 새로운 생명의 나무로 작업하는 초남이라고 합니다. 조각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작품의 형태, 품고 있는 이야기에 제가 호구심을 느꼈고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작업들, 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사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트선제센터에서 김범 작가님 개인전 전시를 보게 되었는데 작가님 작품 중에서 자신이 새라고 배운 돌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영상이 하나 돌아가는데 그 영상 안에 중학교 선생님인지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셔오셔서 그 선생님께서 그 돌한테 교육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돌이 아니야, 너는 새야.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새들이 있는데 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사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관점이 그 당시에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사용되어진 나무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는 못한 나무들을 저를 거쳐서 한 장소인 이 미술관에서 전시가 진행되어진 건데 그 나무들을 제가 다시 가꿀 수 있는 나무로 다시 작업을 하고 누군가의 손길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제 작업의 내용입니다. 플라타너스로 만든 정원수 작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들인데 유독 이 나무를 보면 저한테 묘하게 주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작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업들이고 이 나무가 이제 지나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크기, 나이태로 확인하는데 깎으면 이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깎는 순간 얘가 자라온 시간들을 다 깎아 날아가는데 처음에 이 나무가 이제 작은 나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지를 이렇게 피우는데 그 옹이가 다 사라져요. 점점 커지면서, 묻혀져요. 정말 이만한 나무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그 옹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옹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나무가 처음에 시작된 그 지점, 그 생명이 시작된 그 나무를 봤을 때 묘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해석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정해진 그런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는 대두룩이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가둬두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무모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처음에 나무를 접했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나무를 손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나무를 되살리지 못했었는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더 이상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에 대한 고민과 계산이 돼야만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목공 선반이라는 작업 기법으로 출발을 하였는데 앞으로 좀 더 생명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 보고 싶고요. 생동감이 더해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한글자막 by 한효정